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솔로몬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고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솔로몬이 그의 일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유언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인가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그 말은 이제 다윗이 죽음의 문턱에 왔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는 내가 너를 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게 꼭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네가 살아남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될 것 몇 마디를 내가 유언으로 남기는데 그 첫째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Be strong 너는 아주 강해야 된다 Show yourself a man 네 자신을 향해서 너를 강한 사람으로 네가 연단하고 단련시켜 가야 된다 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말이죠 강한 남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죠 솔로몬이 정력이 좀 부족했던가 솔로몬이 어떤 약골이라 세상을 비실비실하며 몸뚱아리 하나를 잘 부대껴내지 못해서 강한 남자가 되라고 했을까 솔로몬이 어떤 솔로몬이 누군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을 누구에게서 얻느냐 그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처단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는 배가 다른 이복형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가 충분히 이 솔로몬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는 이복형제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그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구태탈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죠 이 압살롬은 압론 왕자를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서 이 왕자의 난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다윗은 왕위를 솔로몬에게 문을 물려주고 솔로몬이 그 왕위의 대업을 이어야 합니다 이런 살벌한 현장에서 다윗이 죽고 나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 왕권을 지켜낼까 이게 다윗의 염려요 걱정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서 네가 왕으로 살기 위해서 여기서 네가 버텨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강해져야 한다 강하지 않고는 절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다 그 말을 솔로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꼭 솔로몬이 그 왕권을 지켜내어야 했던 그 삶의 형국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곳이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급박하고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를 모해하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장입니다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거기 빠져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온갖 계략과 수작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강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리 에펠탑에 사진 한 장 찍기를 위해서 시간을 만들고 돈을 준비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 아름다움에 우리는 감탄을 하죠 그러나 사실 그 에펠탑은 고철 덩어리입니다 무서운 흉기입니다 수많은 그 철골 구조에 볼트와 너트로 연결되어져 있고 용접되어져 있는 그것은 언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지 모르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보여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반역과 모함과 계략, 업무, 그리고 세상의 이 평화는 위장된 평화예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죠 여러분 세상은 온전한 신뢰의 현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여지는 겁니다 강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하여질 수 있느냐? 어떻게 강하여질 수 있느냐?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고 내가 강해질 수 있느냐? 에베소스 6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강하여지기 위하여서는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어야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기에 내가 주님 안에 위치를 잡고 있어야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어떻게 그의 힘과 능력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야 다시 말하면 주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을 많이 다잡았습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용기를 가져야 되지 내가 다시 한번 출발해야 되지 그러나 우리는 본성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라 수없이 결심을 해도 넘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강하여야 그리스 오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강해지는 비결이 뭐냐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너무 약해요 오늘 예배에 맞추고 결단하고 나가다가 조그마한 현실 앞에서 그냥 털칸이 무너져버려요 털칸이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주한의 위치를 정하고 그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강해져야 된다 나는 여러분이 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다윗의 유언의 가르침은 뭐냐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라는 거죠 단순한 삶을 살아라 세상이 복잡하니까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잡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삶도 복잡해집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과 태도도 굉장히 복잡해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탈진하는 이유가 뭐냐 이 복잡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 단순함 때문에 아니고 복잡함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왜 고립되느냐 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표류하느냐 방향을 잃어버린 채 너무 우리가 복잡함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절망하는가 복잡한 세상에서 복잡함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원아웃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린 절망하고 나가자빠 지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드는 길 밖에 없다 그 말씀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너무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다윗이 한다는 걸 다시 기억해봐요 다윗은 누굽니까? 한나라의 제왕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다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은 자기의 아들에게 쫓기면서 생명을 지켜내보려고 침을 흘리고 정신을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거리를 헤매고 구를 찾아 몸을 숨겼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을 덩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의 자리에 떨어져 죄를 범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 인간의 모든 풍상을 다 겪은 이 다윗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의 아들에게 남겨주는 인생의 교훈 하나가 다른 것 아니다 그 어떤 것도 방법이 아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내가 위아래 좌우 내가 다 경험해봤다 이것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고 붙들어보고 저것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고 붙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다 경험을 했는데 결론은 아주 단순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더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좀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요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요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요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까? 나는 진절머리가 나도록 복 준대요 난 이만큼 복을 안 줘도 될 것 같아 난 들어오면 복만 받아도 될 것 같아 들어와도 복 주고 나가도 복 주고 집에서도 복 주고 덜에서도 복 주고 네 내한테도 복 주고 네 자식한테도 주고 네 소유가 가진 모든 것에도 주고 소와 양에게도 주고 소와 양이 새끼를 놓으면 그 소와 양이 나는 새끼한테도 복을 주고 복에 눌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 이런 엄청난 복을 준다는데 그 복 주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네가 내 말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부단한 우리의 잔머리를 굴리고 우리가 어떤 계략을 짜고 우리가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어라 그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니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좀 더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이름은 교회 오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좀 단순해요 무슨 이유와 변명을 많이 달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래 지켜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거 나도 압니다 그런데요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요 뭐가 요요가 너무 많아요 요요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알기는 아는데요 맞는데요 너무 많아요 셋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다윗의 유언에서 배워야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세상에서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책임지어 놓은 것을 실천하고 감당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요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일이 하나 있다 그 일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또 내가 사는 이 세대를 이어올 다음 세대에 더 쉽게 설명할까요 내 가족과 내 사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내게 주어진 이 삶만을 삶의 시간들만을 지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월요일을 지우고 오늘 주일을 지우고 내일 화요일을 지우고 뭐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워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책임지어진 것들을 하루하루 수행하면서 사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아이들 표현으로 인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지금 세상에 살고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책임지어 놓은 것이 있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책임의 삶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밝혀놓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맡긴 일들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명백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예수만의 세상을 만들으라고 보내지 않고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도록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만들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편적인 이 세계관이 세 가지의 세계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서 수용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다 수용하고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는 것 내가 세상을 살려면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못 산다 내가 이 세상을 살려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는 못 산다 그러면 내가 왕따가 되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고립되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진다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는 세계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과 닮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외롭지 않으려고 왕따 되지 않으려고 그 나고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 세상을 담고 세상을 흉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하나의 세계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타협적 세계관입니다 세상과 나는 분명히 신분은 달라 그럴지라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해서 이렇게 한 다리는 같이 섞어놓고 사는 것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주위를 온전히 성수하자라고 하면서도 온전히 성수하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낮 예배는 드리고 밤 예배는 세상에 내주고 오전은 죽게 드리고 오후는 세상께 드리고 이렇게 적당히 이러면 양쪽 다 내가 하나님한테도 한 발 집어넣고 세상한테도 한 발 집어넣고 적당히 사는 거 아니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불완전한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까워서 다는 못 내놓으니까 안 내놓으려니까 또 신앙의 양심이 가책이 되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흉내만 내고 나 11조를 했다 하나님은 덜레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이 세계관은 뭐냐 정복적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사명을 이 세상에 펼치면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원리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끌고 와야 할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비전 중에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자는 것 우리의 물질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면 좋죠 많은 물질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상속해 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이게 해야 될 일이다 이 책물을 감당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가문에 왕들이 끊이지 않게 해줄 거다 우리 가문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언젠가 죽어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얼마나 신명나게 놀다 왔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네게 책임지어 놓은 그 일을 얼마나 감당하고 왔느냐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신나게 놀았니? 얼마나 늙은 집에 살았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살았니?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네게 책임지어 준 것 감당했니? 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사명의 삶을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럴 뿐 마음이